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기온 11도에서 13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밤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기온 11도에서 13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야외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밤이 되면서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이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기온 울진 13도,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경북은 예상치 못한 동해 중부선 철도 단선 전철화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건의한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 복선 전철화가 모두 배제된 최악의 경우의 수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북만 불만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1순위로 신청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2순위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모두 배제됐고 조금 엉뚱하게도 단선 전철화로 결정났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신청한 사업이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북만 홀대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동해 중부선 단선 전철화 사업비는 고작 4천억 원. 경상북도는 책임론을 의식한 듯 경남이 신청한 4조 7천억 원,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구간의 33%가 경북을 지난다며 이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감안하면 경북은 예타 면제 총액이 2조 원 규모라고 애써 위로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배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교를 떼어내 단일 사업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단일 사업으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수정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지진 피해로 만신창이가 된 지역 경제의 신락 같았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하루 남은 가운데 경북 사랑해온도탑 100도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까지 148억여 원이 모여 목표 모금액의 98%를 달성했고, 오늘 기부 예정 금액까지 더하면 목표 모금액 152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황화수소 가스 노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위험한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처리업체에 맡기면서 유해성을 알리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강알칼리성 폐수를 산성 폐수가 든 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한 겁니다. 탱크롤이 폐수차에서 집수조에 넣는 과정에서 이상 화학 반응으로 가스가 누출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폐수는 따로 보관해야 하는 처리 기준을 무시한 탓으로 앞서 사고의 빌미는 포스코가 제공했습니다. 폐기물 제공자인 포스코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해성 정보를 처리업체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사고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포스코 기술 연구원장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작업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잦은 산재 사고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 조사 인력을 활용해 청년 만족도 조사 그린콜을 실시합니다. 조사 내상은 시설 공사와 물품 공급업체, 학교 급식과 현장학습 계약업체, 방과후 강사, 운동부 학부모 등이며 업무 처리 만족도와 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요즘 농촌이 선거 바람에 들썩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에 있는데 벌써 과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에 있는 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하려는 A씨는 지난해 말 동네 어르신 30여 명이 있는 운동 모임을 찾았습니다. 식사비로 30만 원을 건넸는데 그 가운데 조합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기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겼습니다. 경산에 있는 농협조합장은 지난해 설과 추석에 조합원에게 570여 만 원어치 선물을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3일로 다가온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가 평균 2천 명 안팎이어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금품을 매개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일이 다른 선거보다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검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1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돈이나 선물을 돌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도 금품 살포뿐 아니라 흑색 선정과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도 단속합니다. 4년 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194명이 입건돼 139명이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며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경주시 안강현곡 지방도로 중 안강읍 대동리 지점에서 길이 90cm 크기의 수달이, 차량이 치여 죽여 있는 것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발견했습니다. 평산강변을 따라난 이 지방도로에서는 연간 수십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황교안 전 총리의 아들, 군복무 특혜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황 총리 아들이 군보직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일병 때까지 군사특기를 3개나 받았다는 건데, 군당국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황교안 당시 대구 고검장과 이철희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종교를 매개로 친분을 쌌던 2009년 10월. 그달 27일 황 전 총리 아들은 이병 계급장을 달고 전북 전주 3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대구 이작사로 옵니다. 바로 그날 일반 물자 저장관리 군사특기가 부여됩니다. 일반 물자 저장관리는 입대 전에 지원하고 면접까지 봐야 하는 모집병 특기입니다. 대구 이작사로 온 황 전 고검장 아들은 배치되는 병사가 아주 드문 제5지구 인쇄소에서 군복무를 합니다. 그러다 황 전 총리 아들은 8개월 뒤 군사특기가 다시 행정 PC 운용으로 바뀝니다. 복무 장소는 이작사 인사처입니다. 육군 명령에는 황 전 총리 아들이 군에 입대한 지 1년도 안 돼 군사특기를 3개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1병 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특기를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하는 것들은 일반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기는 힘든 일이고. 군사특기가 바뀔 때 심의위원회가 열려 이유 등을 적어놓아야 하지만 군 당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35사단에서 대구 이작전 사령부로 온 황 전 총리 아들은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과 친분이 있던 사령관이 이작사를 떠나는 2011년 4월까지 총 18개월을 함께 있다 조금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공립 경주박물관은 설 연휴를 맞아 관람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경주박물관은 설날 다음 날인 2월 6일 오후 2시 떡국 시식과 떡 매치기, 삼색 쌀강정 만들기 등의 민속행사를 마련하고, 설 연휴 기간 중 하루 두 차례 인기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포항 용흥동 감실곡가교에서 연화재 사거리 간 도로가 오늘부터 확장 개통됩니다. 이 도로는 전체 길이 1.97km로 231억 원을 들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했고, 인근 학교 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죽도시장 이용객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엿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먹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170여 년 전 조상이 기록으로 남긴 제조 비법대로 쌀엿을 만들어 온 주부가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마솥에서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는 조청을 막대기로 걷어올리자 투명한 유리처럼 얇은 막이 생깁니다. 쌀과 엿기름이 만나 엿의 원료가 되는 강엿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기 손에 안 붙을 정도가 되면 층이 다 됐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불을 끄거든요. 식힌 강엿을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잡아당기자 하얀 엿가락이 완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 최송자 씨의 쌀엿입니다. 최 씨는 172년 전 시 고조부가 문집에 남긴 제조 비법을 바탕으로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방식대로 25년간 쌀엿을 만들어 왔습니다. 외지에서 회사를 다니던 아들도 2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가업을 잊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명인은 보존 가치가 높은 식품 기능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84명이 우리의 입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설탕 등 감미료에 밀려 자칫 잃어버릴 뻔한 우리 고유의 자연적인 단맛이 명인의 손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시립미술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스틸아트 특별전을 비롯해 현대미술의 주된 특성을 쉽게 알리는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첫 포문으로 어제부터 4월 14일까지 현대미술에서 매체 기술과 미술의 융합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뉴미디어 기획전시와 포항시립미술관 소장품전을 개최합니다. 특히 포항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관으로서 지역미술사 정립과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해 지역작가 작품을 수집하는 등 소장품은 현재 984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라돈 간이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번 주부터 시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돈 간이 측정기 100여 대를 비치해 경주시민 누구나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기준 측정값은 4피코큐리, 148백크렐입니다. 요즘 과수업계에선 씨없는 청포도, 이른바 샤인머스켓이 포도계의 아이돌로 떠올랐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건데요. 재배 면적이 매년 50%씩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올해 농업 전망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도 주산지 상주에 최근 씨없는 청포도, 샤인머스켓 재배가 크게 늘었습니다. 당도가 일반 포도보다 크게 높은 데다 껍질째 먹는 편의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는 중국과 동남아 등의 해외 수요까지 가세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이 3년 만에 70%나 올랐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소비자 선호가 계속 높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농업 전망을 내놨는데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3년 연속 50%나 늘어날 것으로 조사돼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의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쌀 재배 면적도 0.7% 감소하고 과채류도 1.1% 줄어드는 등 전 품목에 걸친 재배 면적 감소는 올해도 계속되겠습니다. 평균 농가 소득은 3천만 원을 기록한 지 14년 만에 4천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육류 소비는 늘고 있는 반면 곡물과 채소의 소비가 감소하는 흐름은 올해도 계속돼 전체 농산물 수급에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산업 분해 원전 관련 부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분야 조직 개편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책과와 원전 산업과를 하나로 합쳐 관련과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산업 정책실을 포함한 3개의 산하 조직도 에너지 전환 기조에 맞춰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솔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 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1도에서 13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야외활동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밤이 되면서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이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